제가 공익위원을 하면서 결정구조상 가장 답답했던 부분은 공익위원으로서 노사에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장 간담회도 가고 이해관계자도 만나고 저희가 실제로 현장 조사들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노사위원이 공익위원만 참석하는 이해관계자, 특히 근로자들의 만남 이런 것들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현장 간담회는 이해관계자를 만날 때도 그 섭외도 노사와 협의를 합니다. 노사에서 추천한 기관을 간다든지 뭔가 노사협상의 연장선 같은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공익위원이 거기서 정말 허물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공익은 듣고 싶은데 노사위원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조금 답답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최저임금 받으시는 근로자가 하나도 없는 사업장을 저희가 간접히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눴지만 이미 사업의 종류나 지역이나 사업별로 굉장히 다 상황이 다르다. 그런데 왜 최저임금은 다 똑같냐라는 비판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걸 제일 먼저 고려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네. 88년도에는 이미 그렇게 해봤었고. 그래서 지금의 그러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왜 이게 안 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 싶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새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그러면 정할 것인가를 정말 최저임금위원회 내에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가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88년도 어떻게 구분했나 보면 거기에 이제 제조업 전문위원회라는 곳이 있어서 아마 그 구분 적용을 위해서 기업들이 어떤 자료들을 제출을 하고 거기서 협상을 해서 이미 전원회의로 테이블에 올라왔던 것 같고요. 실제로 금액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1년을 해보다 보니 얼마나 논란이 많았겠습니까. 낮게 받는 근로자들은 단순히 내가 섬유업종에 있는데 기계 정비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과 왜 낮아야 되는 문제가 당연히 있었을 거고요. 조금이라도 높은 최저임금에 속한 기업들은 당연히 불만이 있었겠죠. 게다가 기업의 크기에 따라서도 이게 업종이 같지만 기업의 사이즈가 다르면 경영상황에 크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는 구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 만에 굉장히 부작용이 많고 기준에 대한 합의가 굉장히 어렵고 근거자료도 신뢰하기가 어렵다라고 해서 1년 만에 88년도니까 자료의 신뢰성이라는 부분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30여 년 이상 동안에 단일임금을 활용을 했고 그동안에는 경영상황층에서도 그 동안에 임금이 낮았기 때문에 업종별 구분까지 부담이 없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높아서 구분하지 않고는 우리는 더 이상 사업을 할 수 없다. 그게 기본 논리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러면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냐 보면 이게 산업별로 임금 차이가 크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 대비를 보면 124%부터 280%까지 있습니다. 이거를 구분을 그러면 몇 그룹으로 해야 될까요? 차이는 있지만 굉장히 결정하기가 어려운 거죠. 결정하기 어렵다는 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하여튼 적어도 지금 이걸 보면 이 그림을 보면 산업별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잖아요. 실제로 임금의 차이가 그 정도로 많이 나는 건데 우리가 최저를 인간으로서 이거는 정말 이 정도도 안 받으면 말도 안 된다라는 수준에 머물러 있을 때는 차이 없이 다 똑같이 구분하는 게 좋은데 그런데 이미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어찌가 됐든 하여튼 만들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법론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지역별로도 차이 많이 나지 않나요? 네. 지역별로도. 산업별 임금은 사실은 통계 자료가 없어서 못한다라는 변명 아닌 변명으로 사실 업종률 구분을 부결시키는 것이 몇 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를 결국 누가 만들 것인가가 문제인데 고용노동부 말고는 만들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공익위원이 사실 노사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제 작년도에 용역보고서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자료가 이제 국세청의 자료를 가지고 실제로 부가가치나 매출액이나 이런 인건비의 비중 이런 것들은 세금 자료가 제일 정확하지 않냐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이제 국세청 자료가 완전하지가 않다 보니 거기서도 차이가 많이 났었고요. 그거를 기준으로 사실 올해는 세 개 업종에 대해서 구분 적용을 해달라라는 요구까지 왔으니까 사실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은 진도가 나갔고요. 그 용역보고서 자체를 최저임금의 공식 자료로 사용을 못했습니다. 노측에서 합의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자료를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사용을 하는 게 노사가 합의를 해야지만 심의자료를 채택이 되는데 모든 자료가 유불리가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채택자료로 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사실은 공유는 했지만 언론에도 많이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심의자료도 사측에서 그냥 자율적으로 활용한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업종으로 구분을 하기는 어려워서 사실은 좀 많은 작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많은 작업이 사실 더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는 사실 법률 위반인데요. 경영자 측에서는 못 주고 있다라는 근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보시면 당연히 규모가 작고 비정규직이고 여성이고 연령대 이렇게 돼서 사실 산업별로 구분을 하면 비정규직, 정규직이 같은 산업에 계시잖아요. 그리고 규모별로 이번에 숙박음식업이 사실은 구분 적용으로 힘든 업종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숙박음식이 도소매, 호텔 이런 것이다 보니 이걸 규모별로 나눠야 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저희가 규모별 격차가 사실은 저희 산업구조선 크니까 업종별로 하면 대기업도 포함되니까 말도 안 된다. 이마트도 이마트랑 편의점 같이 취급하는 게 말이 되냐 해서 규모별로 해야 된다. 혹은 연령별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 것이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분포 자체가 굉장히 균일하지 않죠. 그래서 산업별로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가능한데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보면 어떤 분은 지나치게 많이 받고 어떤 분은 불리하게 적게 받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구분 적용 이야기를 나올 때 사실 업종별로 멈추지 않고 지역별로 해달라. 규모별로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지만 그건 법 개정이 필요하니까 공전을 하다가 끝나게 되는 거죠. 산업별 미만도 보시면 차이가 많이 나고요. 지역별 인구도 보시면 전국, 서울 굉장히 높고요. 제주가 낮습니다. 서울, 제주는 빼더라도 일반적인 시도를 기준으로 해도 차이가 많이 나죠. 지역별로 하는 것이 일본의 사례여서 이 이야기를 많이 하고 또 광주 상생 일자리 사업이 있었다 보니 그런 것들이 모델이 되고 생활임금이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큰 차이는 없지만 이런 것들을 차용해서 오히려 업종보다는 지역별이 더 낫지 않겠냐. 그래서 지역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본인 지역에 맞는 최저임금을 정하면 좋지 않겠냐는 이야기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충분히 예상하실 수가 있어서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할 말이 있는데 사실은 생활임금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게 각 지자체별로 지자체에서 예를 들어서 지자체 근로하시는 분들 지원 나가는 거 이런 거를 하는 기준으로 최저임금 외에 생활임금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지자체별로 하거든요. 근데 그게 최저임금보다는 항상 더 높게 설정하도록 바이 데피니션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최저임금에는 생활비에 그게 충분히 들어가 있지 않으니 여기다가는 그걸 더 넣는다는데 제가 그걸 어떻게 정해지고 어느 수준으로 정해지는지를 한번 얼핏 보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저기 보면 서울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근데 생활임금은 서울이 중간 정도밖에 안 돼요. 오히려 호남 지역 이런 데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말이나 되냐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걸 기준으로 다 모든 게 정해지니까 자치단체장이 함부로 이걸 올리면 그러면 그 여파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살림을 생각을 하면 올릴 수가 없고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어떤 이념적인 이런 걸 생각하면 또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셨지만 지역별로 임금을 정한다는 게 그 정말 경제 사정을 고려를 해서 그것만을 가지고 임금이 조정이 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거기도 최저임금 정할 때와 마찬가지로 협상, 정치 이런 게 엄청 들어간다는 하여튼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생활임금이 아마 만 원이 넘을 텐데요. 공공부분에만 사실 적용이 되고 민간은 건면 사항이죠. 어떻게 민간한테 그걸 강제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생활임금을 공공부분에 적용을 하면서 그게 이제 민간의 파급되기를 바랬던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임금 수준이 낮은 지자체일수록 정치적인 이유로 혹은 실제로 지역 주민들을 돕는다는 이유로 생활임금도 높게 측정하다 보니 서울은 사실 그런 이유가 별로 없죠. 자체적으로 임금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활임금이라는 게 이제 영국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역별로 임금을 하게 놔두면 사실은 지자체별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사실 생기는 거고요. 동일한 방식의 논란과 여러 가지 노사협상과 정치적인 또 지방자치선치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결정이 되니까 사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걸 지자체의 그냥 분권화하는 그런데 그게 분권 자체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율성이 있고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면 되니까요. 전체적인 하여튼 시스템이 다 같이 이렇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제가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당일원적인 말씀을 초반에 드렸는데 동시에 또 왜 어렵다고 말씀하시는지는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저도 이렇게 보니까 지금 이대로 그냥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하여튼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구분 적용에 대한 어떤 관심 그리고 이것이 정말 시행이 될 필요 시행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굉장히 많이 좀 누적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한 번에 바뀔 수는 없겠죠. 법 개정까지 들어가야 되는 사안이고 지자체가 어느 정도까지 역량을 가지고 지역별 임금과 노동시장을 책임질 수 있느냐 에 대한 문제들도 있으니까요. 단순하진 않지만 말씀하신 대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뭐 어느 시점에는 이런 제도들이 또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현재로는 조금 시기상조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결정된 결과들만 주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이걸 어떻게 결정을 해야지 제대로 할 거냐 대한 얘기를 통해서 그럼 제도 자체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고 9명, 9명, 아니면 20명 굉장히 큰 규모의 위원회입니다. 고용노동부 산하에 있고요. 근로자위원 구성은 노총의 힘의 균형에 의해서 5대 4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때문에 사실은 한국노총이 한 번 밀렸다가 굉장히 많은 노조들을 가입을 시키면서 다시 제1노조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사실 5대 4가 되었고요. 사용자위원은 사실은 자체적으로 경총부터 슈퍼마켓, 협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회에서 구성을 해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은 본인들이 이 위원을 구성을 해서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형태고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정부가 넣고 빼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어려워서 자체적으로 구성이 되고 공익위원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복잡한 리퍼런스 체크를 하고 섭외가 되고 있는데 과거에 보시면 전공 구성이 사회복지, 노동법, 경영학, 노사관계, 경제학, 경영학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사회학 하신 분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구성이 아마 정보에 어느 정도 경향이 있을 거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지만 사실은 구성과 결과 같으냐 하는 것도 인과관계에 사실 밝히기 어렵고 정부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섭외를 하는지도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공익위원이 가지고 있는 역할 때문에 사실 공익위원들이 그 전에 굉장히 강력한 최재관의 의견을 가진 것이 밝혀진 경우에는 사실 섭외가 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뜨는 순간 이미 노사에서 왜 특정 성향을 가진 사람을 섭외를 하려고 하느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이 좀 고용노동부에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구성인 것 같고요. 뭐 결정 구조만 봐도 이 위원회 구조만 봐도 합의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힘들 수밖에 없다. 정치적인 게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양대노총이나 이제 이해관계자 단지 대표들이 사실은 본인들 클라이언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여기서 무슨 발언을 하느냐 그리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돌아가서 회의장을 나가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오히려 공익들은 아무런 부담이 없지만 근로자 위원들은 본인들이 대표하는 어떤 그 조직의 혹은 정치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휘들이 다 있으세요. 그 노조 안에서 특정한 지휘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 활동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은 대표성이 있냐 본인들은 최저임금 받는 근로자가 아닌데 본인들이 속한 기업이나 한국노총, 민두노총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들은 최저임금 기업들이 아닌데 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대표성이 있냐라는 것이 끊임없이 공익위원 포함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익위원 구성은 보여드리면 되는데 지금 비상위원으로 3년 임기인데 실제로 보면은 임기를 채우지 않고 많이 교체가 됩니다. 사퇴를 하시기도 하고 개인적인 사료로 나가시기도 해서 로테이션이 많이 되고요. 제가 공익위원을 하면서 결정구조상 가장 답답했던 부분에 공익위원으로서 노사에 합의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공익위원에. 현장 간담회도 가고 이해관계자도 만나고 저희가 실제로 현장 조사들을 해야 되거든요. 만약에 현장성이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데 노사위원이 공익위원만 참석하는 이해관계자 특히 근로자들의 만남 이런 것들을 잘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없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렇게 되어서요. 현장 간담회는 이해관계자를 만날 때도 그 섭외도 노사와 협의를 합니다. 노사에서 추천한 기관을 간다든지 그럼 이미 노사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특히 근로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무슨 이야기를 할지가 협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갔더니 마치 노사 협상을 그 기관을 대신해서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측에 예를 들면 거기 인사 담당자가 나오셨는데 노측 위원들이 가서 막 왜 임금영상 이런 식으로 했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과 상관없는 뭔가 노사 협상의 연장선 같은 그런 환경이 되기도 하다 보니까 공익위원이 거기서 정말 허물없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노총이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기준해야 실제로 얼마나 받고 싶지 이런 정말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공익은 듣고 싶은데 노사위원이 있으면 굉장히 조심하게 되는 거죠. 저희가 질문할 때나 말씀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답답한 경우도 있고 실제로 최저임금 받으시는 근로자가 하나도 없는 사업장을 저희가 간 적도 있습니다. 협의를 하다 보니.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복잡하고 이 구조 자체도 지금 너무 정치적이지만 실제로 운영도 지금 말씀 들어보면 굉장히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지금 이 기준부터 해석부터 자료의 활용 그다음에 노사의 힘겨루기와 그 뒤에 있는 정치적인 어떤 고려사항들을 저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통해서 다 해소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운영위원회는 노사의 대표의 소수만 위원장 포함해서 소수만 들어가고요. 거기서 최초 제시안을 언제 낼 거냐. 얼만큼 이 논의를 할 거냐. 업정부 구분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을 사실 저 위원회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회하거나 회의가 길어지는 것은 사실 운영위원회 전후로 작전회의 시간을 드립니다. 운영위에는 이런 거 논의할 건데. 예를 들면 3차 수정안 어떻게 할 거냐. 시민촉진국안 요청할 거냐. 눈에 고려해가지고 와라 하면 노사가 공익이 던지는 거에 대해서 작전회의실을 들어가서 회의를 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는 어떤 중간기구가 없이 사실은 언론에서 보시는 전원회의만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합의를 내긴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운영위원회라는 상위조직 같은 게 하나 있어서 역할을 하고 지금 끌고 간다는 건데 근데 그게 그렇게 막 싸우다가 운영위원회 모여가지고 이렇게 적당히 그래가지고 해서 어떻게든 결론 내고 지금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제가 인상을 받았는데 그게 과연 적절한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최저임금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정해서 그냥 거기 있는 분들의 정치적 능력 내지는 협상력으로 결정돼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때가 돼가서 그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조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노사관계 현장에서는 더 나은 대안이 없기 때문에 현행이 유지되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노사위원이 특정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특정한 근거로 구성이 되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고요. 10년, 20년 누적이 되는 동안에 그분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건지 어떤 논리를 필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하게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전략이. 그리고 그분들이 최저임금위원회 밖에서 해야 되는 수많은 협상들과 정부와의 소통에서 이 최저임금위원회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도 큰 그림들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사실은 공익위원이 조금 바뀌거나 하는 것들을 통해서 그 틀을 깨기는 사실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전에도 결정구조를 바꾸자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바꾸지 못한 게 노사가 최저임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영향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기가 사실 어려워서 현재도 이게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으로 유지가 되어 있고 이 결과에 대해서 공익위원이 책임을 지고 정부가 책임을 지는 이 구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신비로운 균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회나 정부에서 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아예 정해라. 그래서 최저임금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일자리 문제, 문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최저임금위원회에서 3개월 모여서 할 수 있냐 비상임위원이 그러니까 이거를 정부에서 정하고 다 책임을 지자. 아니면 국회가 항상 비판이 많으니 국회가 결정을 하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법도 바꿀 수 있고요. 국회나 정부가 하면 최저임금위원회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연간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볼 수 있고 다른 정책들과 종합적으로도 볼 수 있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낮지 않겠나라는 의견이 있지만 고용노동부가 이 권한을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럽고요. 국회로 가져가면 훨씬 더 정치적으로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과연 국회나 정부가 책임과 권한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거기서 정말 더 중립적으로 최저임금 근로자를 정말 고려하면서 결정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도 아무도 확신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봅니다. 교수님 생각할 때는 그러면 그래도 지금 현상 유지가 있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안 가져가려고 하겠지만 정부가 가져가는 방법이 있고 걱정은 되지만 국회로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그 세 가지 정도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또 금융통화위원회 같은 방식은 또 어떠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 누가 가져가서 정말 책임을 져준다면 정말 최저임금 근로자를 위해서 의사결정을 해주고 그래서 법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해줄 수만 있다면 저는 누구든지 들고 가져가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신뢰에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제도 개선 중에 두 가지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금융통화위원회 방식으로 격상 개편하는 게 한 가지 방법입니다. 일단 금통위에 운영하는 방식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보시면 조금 더 폐쇄적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이고 영국인은 굉장히 커서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통계조사의 문제 그다음에 자료 채택의 자율성 그다음에 전문성 그다음에 위원도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필요 없는 이야기들이 없고요. 이해 관계자들이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노사 협상의 틀이 아니라 정말 전문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금융통화위원회 방식으로 격상 개편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제도와 또 최저임금위원회를 아예 없애고 완전히 새로운 결정구조로 가는 큰 변화를 도모하지 않으면서도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을 좀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통위가 비공개 회의를 하고 회의록 보시면 누가 무슨 이야기가 되어 있는지 녹취록,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보다도 훨씬 더 단순하게 되어 있지만 그 설명의 이유를 아무도 요구하지 않죠. 그리고 금통위에서 의사결정이 되고 나면 그거에 대한 파급 효과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재부 모든 부처와 대통령실까지 다 동원이 돼서 함께 그 문제들을 풀어가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은 성처럼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생기는 문제들은 누가 하겠지? 이렇게 되고 맙니다.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면 금통위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은 법에서 균일하게 정하는 두 가지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금통위와 동일한 수준에서 격상 개편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설명 써주신 걸 보니까 그러니까 한때 그런 결정구조 이원화를 시도를 해서 9명이 이제 구간설정위원회에서 하고 말하자면 금통위가 하는 일처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져다가 그럼 그걸 받아들일 거냐 말 거냐라는 걸 다분히 좀 정치적인 내지는 노사협성적 요소를 넣고 꽤 그것도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은데 그건 또 왜 안 먹히는 건가요? 그것도 시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고율로 인상됐던 시점에 결정구조 이원화 논의가 있고 결정구조 이원화 논의와 함께 사실은 공익위원 전원 사퇴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정구조 이원화의 특징은 구간설정을 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얘기인 즉슨 심의촉진 구간이 먼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차적으로 노사군 결정위원회가 사실 지금의 전원회의 방식으로 노사협상을 하는 건데 노사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좁아지는 거죠. 당연히 저 구간은 좁게 나올 거고요. 보시면 올해도 27%, 0%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게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주장인 거죠. 그런데 그걸 하지 못하고 5%에서 7% 이렇게 나오면 이미 정부가 원하는 요일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거는 노사가 결국은 정부의 틀 안에서 그냥 꼭두각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불만이 있었던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금통이 방식으로 가는 게 이상적이긴 한데 실제로 그런 시도를 전혀 안 해본 건 아니고 그런 비슷하게 시도를 해봤지만 지금의 이런 어떤 지형으로서는 굉장히 큰 제도 변화를 하지 않으면 들어오기 힘들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더 부탁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제가 오늘 여러 말씀 드렸는데 좀 더 종합적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저임금이 특정 시기에만 최저임금 자체를 바라보는 것보다는 국민 경제에서 그리고 법적인 근거에서 최저임금의 역할이 뭐고 왜 있는 것인지를 조금 더 많이 이해하면서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을 내는 것을 통해서 조금 더 성숙한 최저임금 제도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사회의 문제나 한계기업의 문제나 근로자들의 문제와 노동시장의 문제가 최저임금으로 해결이 될 수 없는 게 너무나 자명합니다. 우리 경제는 그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더 복잡한 이미 구조에 왔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그런 논란을 좀 접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저임금의 역할과 수준을 고려할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이 어쨌든 어려운 근로자들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라는 지점을 좀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저임금이 결정되고 나서 아무것도 책임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공익위원회에서도 참 양심의 어떤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쨌든 제 손으로 투표를 한 것이고 논의에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조금 더 책임가 있게 국회가 조금 더 최저임금을 잘 결정했냐라는 비판보다는 최저임금이 결정된 이후에 국회가 무엇을 할 수 있냐 우리 경제에 대해서 그것들을 조금 더 한 마음으로 고민을 해준다면 참여하시는 분들도 좀 더 보람과 부담을 덜면서 최저임금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최저임금의 속사정 깊은 부분을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여튼 들으니까 뭔가 변화가 필요한데 변화가 쉽지 않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부분이라 저희가 이제 그냥 대충 방치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하는 그런 제도 중에 하나인데 정말 좀 깊은 고민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자세한 사정을 들으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